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, 어렵죠. 자 그럼 그 다음 친구도 만나봐야 되겠죠. 자 그럼 다시 오세요. 네, 헤헤. 거북이는 거북이 나지 않을까요? 나는 수컷이다. 나는 수컷이다. 나는 수컷이다. 그렇죠. 바로 여덟 개만 있어요. 자 그럼 이번에는 바다 위로 하시고 아주 커다란 친구죠. 누구일까요? 자, 그거는 거기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어요. 자 그럼 다시 오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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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다시 오세요.